우리 안누와 윤은. 준비가 나왔다. 이제 봐요. 제대로 한 번 제가 더 높게 볼게요. 안겨 보세요, 안겨 보세요. 안겨 보세요, 안겨 보세요. 안겨 보셔야 돼. 안겨 보셔야 돼. 안겨 보셔야 돼. 안겨 보셔야 돼. 난이 먹으니까. 자, 봐. 더워. 더워. 까맣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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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맣어. 까맣어, 까맣어. 깜맣어, 까맣어. 아니, 방금 그렇게 까맣고 감았다고요, 여러분. 꾹, 꾹. 꾹, 꾹. 야, 하하이도 재밌네. 재밌어. 여기가 되는 거야? 까맣어, 까맣어. 까맣어, 까맣어. 까맣어, 까맣어. 까맣어, 까맣어. 까맣어. 안 까맣어. 꾹, 꾹, 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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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지금. 꾹, 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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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잠깐 장수신 줄 알았어. 하도 오랫동안 깜고. 승내를 좀 추면. 제가 토크 좀 못하게. 왜 그래요? 제 모자 쓰네 있지, 제 노란 모자 쓰네. 아, 왜 이따요. 아, 연수를. 엽서 생긴 거 같은데? 잠깐만, 내가. 연애하지 말라고 그랬지. 연애하지 말라고 그랬지. 자, 연애진 하지 마봐. 너 어떤 요일이 괜찮아? 아, 제대로다 할게요. 자. 까맣어. 아홉 시간 보여요. 아홉 시간 보여요. 야, 너무 무섭다. 너무 무서워. 아기가 있으면 세져. 너무 무서워. 야, 이거 안 까맣을 수가 없는데. 아니, 이게 눈싸움이 실제로 평소에서 이런 훈련을 저는 합니까? 네. 우리처럼 뭐 이런 건 안 하지만. 저희는 이렇게 하면서. 가드하면서. 아. 글러브로 직접 때리면서. 영상에 봤을 때. 네. 수빈이가 이거 눈을 부릅뜨고 있겠잖아. 저희 실적 체험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자, 한번 이게 두 분이 한번 실제로. 네, 이런 거 한번 봐주고. 한번 볼게요. 진짜로 한번 좀 보여주세요. 아, 진짜 눈 아싸다. 어, 아까 왔어. 이번엔 수빈 씨가 좀 해주세요. 어. 자세가 진짜 너무 멋있다. 자세, 자세가 딱 됐네. 아, 감정이 싫었는데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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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ther says he says he says he says he says he says how to do it? 아니, 수빈이 진짜 때리는데 왜 때리는데? 아니노 아니노? 왜 그래?